하스스톤 하스스톤 너무 재밌잖아 이것만 했으면 좋겠잖아 아 리얼루다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하스스톤 하는거 기다리시는 분들 하스스톤 노루 사진 빼고 직업 다 삭제된 게임 왜 하세요? 진짜 조금 있으면 너프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하스스톤이 쌈님한테 준거라고 6788뿐인데 쌈님은 하스스톤한테 왜이리 터주는거에요 70 심지 안키냐 하스스톤이 저한테 준건 6788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희망 죽여 도전정신 룩쌍 우스 하스어어어어어 희생정신 안에 병신 씨발 피욕도 있네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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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오허어허 아씨 ㅅㅔ 모든걸 줬죠 아 이런 젠장아 아 진짜 통할 것 같애 아 진짜 씨